자 우리 소련씨도 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3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죠 이 사진들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시네요 굉장히 예쁘죠 저도 지금 이념구가 이렇게 서있는 것 같아요 TV에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감사하셨습니다 이제 사인회는 저희 쪽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회 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인회 팀에 참여해주셨고요 자